내가 곧 법이다 화려한 도시에도 어둠은 존재해 모두들 탐욕을 숨긴 채 살아가지 자넨 이미 물들어버렸겠지만 난 아니야 어둠의 세계에서 내가 바로 법이다 최악의 세계에서 내가 곧 질쓰라 반가워 나는 오른쪽 아래의 공격 버튼으로 공격할 수 있어 오른쪽 아래의 스킬 버튼으로 스킬을 사용할 수 있어 잘했어! 동료들에 따라 앞으로 전진하자 이거놔! 덕분에 살았지만 선물을 뺏겨버렸어 일단 우리 이곳에... 중앙에 뵐에 뵌을 내야 한 다음 인도에 뵐에 뵐에 뵈는 추억을 우세하자 흰 변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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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곧 법이다.